키가 커지고 싶어! 누가 프랭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간식을 올려놨나 봐요. 키가 커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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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프랭키! 뭐해? 아, 그게 이것이다! 내가 도와줄까? 고마워! 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은 금방 올 거야! 저기 앉아! 고마워! 잠깐만!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것 때문에 그래? 굉장하다! 그럼 저기! 저 상자도 다! 저런! 누가 올려놓은 간식 상자를 다 먹으려나 봐요! 이거? 우와! 대단해! 대단해! 키 크니까 좋다! 그런데 빅붓은 어떻게 키가 커졌어? 키? 키는 저절로 커져! 프랭키는 아직 꼬마라서 그래! 꼬마? 나 꼬마 아니야! स המ! 우리 왔어! 어? 좋아, 오! 우리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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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즈야,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키? 키는 갑자기 왜? 그게... 저기 그게... 말하기 싫은 말고! 아니야! 도시에 키 작다고 꼬맹이라잖아 꼬맹이 맞잖아! 꼬맹이 아니야! 꼬맹이 아니랬어! 꼬맹이! 꼬맹이 아니라니까 꼬리! 아니라니까! 우리 거 아니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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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됐어! 너네란 말 안 해! 내가 키 크는 음식 만들어줘요? 뭐? 키 크는 음식? 누가 말하는 키 크는 음식이 과연 뭘까요? 프랭크와 친구들! 키 크는 특정 음식이 콩이야? 아니! 콩의 영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야!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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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완성! 우와 이게 키 크는 음식이야? 응 이게 바로 키 크는 음식 음식 바로 두부야 이 두부에는 칼슘과 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데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키 크는 데 그만이지 콩보다 더? 그냥 콩보다 3배 이상 3배 이상 이건 프랭키같이 눈처럼 하얀 두부 부드럽겠다 그리고 이건 홍색깔의 녹차두부 우와 그리고 이건 네색깔의 단호박 두부 우와 깔끔하겠다 어? 조금 났네? 그래 쿠앙은? 쿠앙은 파란색 블루베리를 넣은 블루베리 두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리 친구들의 색깔을 표현한 재미있는 두부네요 음 그럼 먹어볼까? 우와 뭐해? 우와 우와 야 아 아 삐럽삐럽 멋있어 삐럽삐럽 좋아 삐럽삐럽 맛있어 삐럽삐럽 멋있어 삐럽삐럽 좋아 삐럽삐럽 멋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부드러워 좋아하다 우와, 벌써 키가 싹 커진 것 같아 아, 뿅쟁이 그렇다고 그런데 정말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오늘은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하루였어요 내가 따줄까? 아, 뿅쟁이 아, 뿅쟁이